여러분, 트로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가장 성격이 좋은 여자 트로트 가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은 매력 넘치고 노래 실력만큼이나 성격도 너무 좋은 여자 트로트 가수, 치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로트의 영웅은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최애가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주현미는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온 가수로 뛰어난 가창력과 따뜻한 성품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주현미는 트로트 장르의 대표적인 여성 가수 중 한 명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현미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단지 음악적 실력만이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인성과 진심 어린 팬 사랑 때문입니다. 주현미는 대중 앞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 깊은 태도를 보이며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항상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주현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그녀의 진정성이 독보적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주현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특히 주현미의 팬들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오랜 시간 동안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현미는 단순히 음악을 통해 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과 공감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현미는 또한 겸손한 태도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항상 트로트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그 깊은 감성과 독특한 멜로디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여성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만의 매력과 독창성으로 무대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장 개성 있는 트로트 여성 가수 7인을 선정하고 각 가수의 특징과 그들이 트로트 장르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당신의 최애 가수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확인해보자. 1. 송가인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송가인은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수로 미스트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녀의 특유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전통적인 트로트 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송가인의 무대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부르는 곡들이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스타일은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양지은 끈질긴 노력의 아이콘 양지은은 매사에 끈질기고 성실한 모습으로 유명한 가수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켜온 결과 트로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녀의 음악은 강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그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양지은은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그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다. 3. 홍자 독특한 음색의 소유자 홍자는 독특한 음색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다. 그녀의 곡은 대개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을 특징으로 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게 만든다. 홍자는 자신의 개성을 살린 곡들로 여러 차례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트로트 장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전유진 신혜의 패기 전유진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혜 트로트 가수다. 그녀는 여러 음악 방송에서의 활약을 통해 급속히 팬층을 넓히고 있으며 그녀의 곡들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유진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가수로 그녀의 행보가 기대된다. 5. 김희재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김희재는 트로트 가수이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발라드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김희재는 또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매력을 발산하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6. 이찬원 감정의 전달자 이찬원은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1호 하여금 노래 속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며 특히 슬픈 발라드에서는 그 감정이 배가 된다. 이찬원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내며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7. 김소유 매력적인 개성과 뚜렷한 스타일 김소유는 매력적인 개성과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받는 트로트 가수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세련된 사운드와 함께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김소유는 다양한 무대에서의 화려한 비주얼과 독창적인 음악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결론 당신의 최애는 누구인가 이번에 소개한 7명의 트로트 여성 가수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다. 여러분의 최애 가수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트로트의 여전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주현미 따뜻한 성품의 대명사 주현미는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가수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감성적이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현미의 성격은 부드럽고 친절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무대에서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공연 후 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현미는 겸손한 태도로 항상 최선을 다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송가인은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수로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하는 모습이 눈에 띄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송가인의 성격은 밝고 긍정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웃음을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항상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송가인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그 매력을 한층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따뜻함은 많은 팬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